1라운드 카종하는 것 같은데 배드는? 미륵경 조심합시다 리신이 올 수도 있어요 와드 바라봐가지고 왔죠? 말하는대로 됩니다 저거 E스킬 때문에 박스평타가 안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박스평타가 씹히거든요 아 좀 억울한데 이거? 궁을 안 피했으면 즐겨 손해보는 각이라 컬러감사합니다 리신이 너무 잘해주는데 정보 차이가 좀 심하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저거 안 피해? 아 어디서 안 피해? 아... 아.. 가겠습니다. 계약은 설립된. 그때 설계가 늦어지고 있어 칼랄비를 AP로 쓰라고요? 그런 쓰레기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아니 아 인벨 때 진짜 샤코가 쓰레기거든요 아무것도 못해 아 팀은 차단해야겠다 샤코가 인벨 쓰레기라가지고 어? 생전 찍었네 너도 차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전 돌아서 가시기 노일이라는거 내가 알고 있거든? 잘가라 하하하하 아 개꿀맛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와도 맛있다 아 와도 맛있다 하하하하 어 집을 갔다왔어야지 뭐하는거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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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겠다 너 하하하하 어 조심하시라구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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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움직임이 다 예상이 됩니다 이제 차단은 풀어도 될 것 같아요 클라스로 보여줬기 때문에 미신이 슬슬 바텀 올거에요 풀어주려고 근데 얘는 아까 전판에 만났던 애라서 저한테 좀 약간 당한게 있어서 제어워드나 렌즈 무조건 들고 올건데 하하하 source 여기저것 타이커 눅눅하기가 참 좋거든요 차콜으로 어이구 쳐다봐 이렇게 들어오면은? 어 그렇게 들어오면은? 오 잠깐만 근데 트리타가 또 에? 뭐야? 뭐하냐? 저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아 저기 안내가? 아! 1랩차이거든요 아아 아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아 억 억 억 억 억 여기가 공포 더 걸리고 저기야 공포 더 걸리고 한댓이 토! 너잇쌍 좋아요 너 할 수 있어? 아무것도 못 찾아놔 너 레도 죽어요 거기도 박스예요 잠깐만요 Q 1초인데 에잉 야 너 미쳤어? 아하 에이 이틀 방해 뭐야 이거 우리 버패 essere 나아 이리와, 일리와 일로와세요 제대로? 패러가야 되지 슈프라이즈, 마더팩커 아, 다 죽는거에요 빠졌지? 굿 뭐야 왜이렇게 혼돈이야 멀리 안갔구나 멀리 안갔구나 거기서 내가 먹겠지 흐흐흫 아, 대충 보시던가요 한대 더 맞을까요? 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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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한대 더 하하하하 어, 어디 한번 해보실? 하하하하 정말 빠졌어 에잉, 아닌데? 드럼 죽는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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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것이 뚜벅의 슬픔인가? 아니 익숙하구나 익숙하구나 하하하하하하 존나 단순하네 어 잠깐만 아이고 아 맞아보셔 어? 어? 와우 이게 뭐야? 미쳤는데? 하하하하 와 칼리 샷쿡 좋다 이런거 보면은 야 리안들이 붙어도 효과가 쓰레기라서 샷쿡한테 오토데미 없어가지고 타강하기도 좀 애매해요 왠 잠보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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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땐 참 하나없이 즐거운데 하하 와 딜량 1위 하하 하하 비쌌구작 하하 아arna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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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